대학은 언제나 인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역사적 대변화의 갈림길에서 시대는 다시 대학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식, 즉 내재화된 암묵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또 한 번 이 시대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곧 개척의 역사입니다. 민족을 일으킬 희망이 되라! 고대는 언제나 이 사명을 지켜 시대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민족의 길을 앞장서 달려온 고대 고대는 이제 민족을 넘어 세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갑니다. 고대의 캠퍼스에서 전세계 유명 교수들의 강의가 진행되고 세계 명문대학의 캠퍼스에 고대의 글로벌 센터가 세워지며 유럽,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고대의 리더가 성장합니다. 고대는 세계와 만나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하며 세계의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고대는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키웁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리더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성장하는 리더 평생의 벗을 만나 우정을 다지는 리더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혁시킨 장학제도 등 새로운 대학교육의 표준과 함께 고대는 시대를 개척하는 리더를 세워갈 것입니다. 대학은 시대를 이끄는 연구의 장이 돼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탐구를 위한 전진을 계속하는 대학 소외된 계층도 동일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언제나 연구의 열매를 인류에게 돌려주기 위해 달려온 고대는 또 하나의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고부가 같이 산업의 필요, 평균 수명의 연장,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현상 등 시대의 도전 앞에서는 고대만의 해답 KU매직 질병에서 자유로운 더 건강한 삶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까지 KU매직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도전으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고대는 가장 많은 기부를 받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고대가 가장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고대는 이 책임감으로 한문의 열정을 공동체와 나눕니다.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강의실을 열고 때로는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에게 철학을 권하며 고등학생과 노벨상 석학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와 파격적인 실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까지 고대는 언제나 시대의 필요를 채우고 발전을 위한 일을 주도해 왔습니다. 대학이 변하면 사회가 바뀝니다. 혁신적인 장학제도 가능성에 투자하는 입학 정책처럼 우리의 변화는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한국의 지난 한 세기를 책임져왔던 역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1세기 인류의 길을 묻는 세계의 질문에 고대의 대답은 대척하는 지성입니다. 민족고대를 넘어 세계 고대가 걷는 길 그 길이 인류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열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갑니다.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KU 더 퓨처 고려대학교